청소년 공구이사 들어봤어? 아주 간단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해 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청소년 그렇다면 청소년은 뭘까? 말하자면 이거야 이 네모가 뭐냐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 주위에서 청소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그 이유 이 네모야 무한한 가능성 공구이사 청소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거야 너는 무엇을 그리고 싶어?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정말? 청소년의 권리야 아 주의할 것도 하나 있어 이렇게 다치지는 마 다치지는 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